일본에 체류 중인 배우 김하늘이 동료 배우 박용화의 비보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귀국합니다. 김하늘은 박용화와 드라마 온웨어에서 각각 드라마 PD 이경민과 탑스타 오승화 역으로 연기 호흡을 맞추며 친분을 쌓았는데요. 김하늘의 소속사 측은 한 매체를 통해 오늘과 내일도 일본 측 관계자와 미팅이 예정되어 있지만 절친한 동료인 박용화의 갑작스러운 비보를 듣고 한시라도 빨리 빈소를 방문하기 위해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김하늘은 30일 오후 항공편으로 도착하자마자 빈소를 찾을 예정입니다.